안녕하세요. 부키예요. 제가 오늘은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통죽바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생긴 것만 봐도 엄청 크고 탱탱해보이죠? 제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겉절이, 백김치, 부추김치, 깻잎지, 새우젓, 쌈장, 여기 불족소스 이렇게 있고요. 상추, 깻잎, 막국수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콜라부터 따라볼까요? 와, 진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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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탕후라이 맛있게 먹으면 더 더ulp이 있어요 속도가 더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의 사회거리는 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뼈뼈뼈 계란 고춧가루 요즘 이곳은 마요네즈가 오는 좀메뉴 후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딸기맛 아.. 제가 이 부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이 부분 제일 좋아해요 미안해 클리어 클리어 토마토 단무지 잘 먹었습니다. 안녕